3기 시도적 공급 물량, 공급 택시 물량, 그리고 정부가 전세대출이나 담보대출에 대한 정책, 이게 딱 맞물리면 갑자기 내려가잖아요. 올 연말에서 내년 사이가 기회가 좀 올 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최근 탈서울화 현상이 심화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탈서울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자연대행 현상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주거비 부담이 너무 커졌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아시겠지만 수도권에 인천이라든지 또 일대 미분양이 좀 많이 났거든요. 신규 분양들이 올해 3월에 제가 알기로 수도권에 한 10개 단지가 분양을 했다 그러면은 8개 단지가 미분양이에요.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는 김포 이런 데는 입주물량이 또 많아요. 입주물량이 많은데 가격이 많이 내려갔잖아요. 내려간 상태에서 완공이 됐는데도 입주가 다 안 됐는데도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가 붙어 있잖아요. 양천구도 붙어 있죠. 인천하고 가깝습니다. 그러면 구로구, 양천구, 금천구 이쪽에 계시던 분들은 양천구 이쪽에 계신 분들은 출퇴근이 여의도나 시청이에요. 강남으로 가는 게 있겠지만 그리고 구로디지털단지 쪽으로 가겠죠. 그러면 구로에서 주거비가 전세가 6, 7억, 8억인데 인천을 가니까 새 집이 저렴하면 3억 5천 4억이고 5억이고 돈이 남잖아요. 근데 여기는 6, 7억에서 자꾸 오른대요. 전세가가 서울이. 그러면 또 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든지 머리가 아픈 상황인데 그리고 지금 사는 집도 완벽하지도 않은데 그 상태에서 애들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애기들이 있으면 애기들 초등학교 때는 지역 안 따지잖아요. 우리가 중학교도 괜찮아요. 고등학교 때야 우리 서울로 와야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과학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초중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초중고에 자녀들이 있는 가장들이 인천에 저렴해 가보니까 어때요? 구로구는 구축이 많은데 양천구도 구축이잖아요. 다 신축이 별로 없잖아요. 구축이 많은데 인천에 진 거 다 새 집이에요. 그러니까 커뮤니티 좋아. 헬스장도 있어. 너무 좋아. 그런데 가격이 저렴해? 내가 전세가 7, 8억인데 3억이면 전세가 되네? 2, 3억이 남네? 그러면 내가 서울에서 계속 거주하려고 애를 쓰면 돈은 더 나가는데 여기는 내 한 몸. 불살라. 출퇴근만 하면 가족이 편안하고 앞으로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9년은 편안하게 살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거기 가서 돈을 모아있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다가 9년, 10년 지나면 대한민국 인구가 감소를 해서 전체 주택 가격이 더 오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다 어떤 패러다임이 잡혔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현명해요? 안 현명해요? 물론 자기는 좀 불편해요. 가장이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이 작년 올해 초에 대거 인천하고 이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제가 볼 땐 너무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물론 그중에 정말 돈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내려가는 분들 계시면 상시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구로구가 비싸겠어요? 인천이 비싸겠어요? 서울이니까 구로구가 비싸답니다. 내려가면 예를 들어서 전세대출을 받았다 5억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쪽으로 가면 3억만 받으면 되잖아요. 부담이 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수도권이잖아요. 지금 서울 메가시티나 똑같잖아요. 사실은. 그런 관점을 환리 바꾸시면 제가 볼 때 그분들의 선택은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다. 다만 나이가 드셔가지고 서울에 살고 싶은데 병원 문제 이런 걸 따지는데 우리가 서울 매너들임에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아시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이해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신도시들이 살기가 더 좋은 데가 많습니다. 안 살아본 사람은 말을 하지 마라는 얘기가 돌 정도로 예를 들면 서울에 오래된 도심지들이 있잖아요. 일부. 그쪽은 거꾸로 신도시분들은 사람 살고 싶은데 거꾸로 얘기해요. 서울 사람들은 신도시들 어떻게 가냐 이렇게 양본되어 있어요. 이게 세상을 몰라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탈서울이라고 하는데 탈출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탈출. 탈서울이라는 뜻이 깊다 좋으면 좋은 뜻이잖아요. 뭔가 안 좋은 데서 탈출했다는 뜻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움직이신 분들은 제가 볼 땐 40대 정도다 그러면 아주 현명한 선택을 하셨다. 탁월한. 서울에서 막 힘들게 대출 더 받아가지고 밤에 투잡을 덧지 않다니 많이 이런 고민을 하는 것보다는 그게 이제 또 대체 효과가 있으니까 서울의 주택가상승의 완화효과도 있잖아요. 좋은 현상이에요. 아주 좋은 현상인데 그거를 마치 이렇게 편갈라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 기레기님도 문제가 있겠죠. 좋겠어야죠. 제가 얘기한 것처럼 써도 되지 않나요? 기사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탈서울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좀 더 나은 것으로 하셨다. 주거 환경에 대해서. 다만 불편한 건 뭐예요? 출퇴근. 다만 불편한 건 뭐예요? 시세 차이. 그거 없으면 되잖아요. 집은 원래 목적이 시세 차이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해보시면 저는 잘 가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 경기 중에서 주목할 만한 지역이 있다면? 주목할 동네들이 지금 있는데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라가지고 권유드리고 싶지는 않고 미래를 볼 때 동탄이라든지 평택이라든지 다 좋아질 도시들거든요. 근데 평택은 지금 요즘 조정을 좀 받는 것 같기도 하고 기반 시설이 많으니까 기반 시설과 제조업 시설이 많은 일자리가 많은 곳들이 앞으로 유명합니다. 뭐 지금 좋다 좋다 막 얘기하는 거 의미 없어요. 과천이 막 뜨잖아요. 과천이 뜨는 이유는 뭘까요? 과천 분들한테 죄송한데 가깝잖아요. 서울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과천 자체가 살기가 좋아요. 살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그거는 개념이 누구한테죠? 어른들한테죠. 젊은 층들이 선언할 수는 그쪽보다는 도심을 세다가 했죠? 그럼 이제 그런 변화들을 체크할 때 지금 막 올라와서 너무 핫한 데들은 일단 한 발 물러쓰셔야죠. 너무 비싸니까. 그러면 그렇지 않고 도리어 약간 펌핑이 안 되고 힘을 못 쓰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교통계획을 보셔야 돼요. 잘 안 보시는데 국토교통부하고 기억나시죠?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겠다는 게 계속 전정부, 이번정부 할 거 없이 엄청 애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GTX? 그렇게 떠들어던 GTX의 그 붐은 어디 갔나요? GTX 오프다니까 집값이 힘을 못 쓰잖아요.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런데 교통은 좋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올라갔는데 GTX 때문에 동타했듯 막 떴었잖아요. 오프라인 전에 그때 사면 주목할 곳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개통이 됐는데 개통하고 나서 몇 년이 가야 성숙된 교통수단이 돼요. 여러 가지 주차장, 파킹하는 거 환승류차나 이런 것도 만들어주고 나면 좀 나아지는데 그때까지 성숙해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너무 올랐던 게 내려올 거 아니에요. 조종기가 있거든요. 분명히 그때 그러니까 그동안 떴던 것들은 조종기가 왔을 때 좀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상태에서 안 떴던 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키맞추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 새로 신도시인데 굳이 예를 들면 김포 같은데 막 떴어. 많이 안 떴어. 그러면 그중에서 교통 라인을 따라가지고 입지가 좋은데 이런 데들은 누구나 선호하겠죠? 김포 골드라인 또 터지고 나서 또 하나 교통 놔준다고 하니까 두 개 터지면 가성비가 뛰어나는 입지가 되겠죠. 출퇴금만 조금 시간 걸리는 거는 뭐 지옥철이었는데 이게 풀렸다. 그러면 주거 환경 좋죠. 인프라 좋죠. 굳이 서울에 있을 류가 없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도권에 있는 모든 도시들 중에 지금 미분양 단체들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가격이 좀 다운됐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교통계획과 거기에 입주기업 굳이 말하면 송도 같은 데 있잖아요. 많이 내려왔죠. 많이 내려와서 뭐 20억 가던 게 10억 대고 뭐 15억짜라 7억 대고 이런 것도 했는데 지금 많이 회복했거든요.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많은 세월을 본다고 가져가면 거기는 이제 문제가 이제 거기서 출퇴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령별로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5, 60대다. 그러면 지금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송도 같은 걸 권유해드려요. 지금은 조금 그렇지만 5년 정도 지나면 성숙될 것 같아요. 도시가 그러면 제가 볼 땐 정말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 같고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으니까 기반설이 그러니까 교통과 앞으로의 그 도시의 계획 시 단위로 많이 돼 있잖아요. 그 계획을 부셔야 돼요. 또 지역사회개발가라고 있어요. 지역개발가에 전화하시면 앞으로 그 도시에서 모셔올 기업 등 리스트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뭐 큰 회사 여러분 아시면 수원이 왜 컸어요? 삼성통이 컸잖아요. 좋아지고 있죠? 그런 것처럼 그런 계획이 있는 걸 조사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큰 회사가 직원이 만 명인데 들어온다 그러면 그 도시가 좋아지거든요. 뭐 이런 걸 체크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반 뭐 부동산 상승원자 이렇게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처럼 어느 지역 좋아져야 이렇게 하는 건 제가 딱 집어들리는 거는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찍을 줄 아는 방법을 제가 대충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잘 활용하시면 보이실 겁니다. 우주택자 내 집 마련 시기는 언제가 적절한가요?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언제쯤이 아니라 어느 가격이 더 중요합니다. 나 얼마에 살까 그리고 그 다음에 언제쯤이 나온 거죠. 가격이 돼야 살 거 아니야. 안 되면 못 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언제쯤이라는 건 능력이 됐을 때 얘기죠. 능력이 됐을 때 아 살까 말까 조금 비싼 것 같은데 조금 더 저렴하면 좋겠는데 이런 분들한테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분한테 먼저 말씀드리면 올 연말에서 내년 사이가 기회가 좀 올 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언제나 가격이 중요하잖아요. 가격이 다시 돌아오면 가격인 측면에서 누가 봐도 지금 많이 좀 펌핑 됐잖아요. 일부 지역들은 서울하고 수도권 일부 시들이 이렇게 펌핑 많이 됐어요. 됐는데 첫 번째 중요한 것 여러분 MB 정부 때 주택가격이 5, 6년 동안 4, 5, 3, 4년 동안 횡부했어요. 안전하게 지불 사이가 좋았고 노태우 정부 때도 200만 원 공급을 하면서 집값이 많이 안 나왔어요. 10년 동안 그때 우리 국민들이 저축도 하고 막 내수도 활성화되고 이런 계기가 됐어요. 그럼 이번에 공급 계획이 여러분 기억하시면 전정부에서 많이 해놨잖아요. 택지를. 그렇죠? 3년째 들어서야 이제 공급한다고 그러잖아요. 삼기신도시 왜 그런지는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건설사 살리려고 일부러 공급을 안 한 거예요. 왜? 공급이 늘어나면 당연히 사람들이 기존 주택 살리니 새 집을 사죠. 가격도 싸고 삼기신도시 임치도 좋고 다른 공급 택시도 많거든요. 그것 때문에 부득이하게 국민주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건설사 생활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 보니까 집값이 회복이 아니라 전구청을 뚫는 데도 많잖아요. 자꾸 문제가 있잖아요. 과도하고 과기부채 심각하고 정부가 정말 일본 사람이 아닌 이상 이거 좀 심각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기신도시 땀도 있겠다. 집기만 하면 돼. 그리고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 12월에 주택산업연구원 이건 뭐냐면 건설사들이 회원인 단체예요. 주택산업연구원 그 원장님이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2월 제가 알기면 20 크리스마스 전인가 그랬을 거예요. 정부에서 인허가만 해주면 바로 내일부터 공급할 수 있자 그랬어요. 주택 분양하고 그걸 정부가 붙들고 있던 거예요. 안 하고 제가 볼 땐 뒤늦게 비판이 쏟아지고 삼기신도시도 사전청약제도 폐지하니 뭐 약간 좀 적정하지 않은 정책을 썼다가 다시 지금 뭐 청약 들어오고 왔다 갔다 좀 그런 거에 초점은 뭐냐? 결론은 공급한다. 그게 언제부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또 잔조가 나와요. 그러면 많이 하면 좋잖아요. 또 조금만 칠 거며요. 이게 문제이긴 하지만 중요한 건 그래도 많은 분들이 삼기신도시의 입지가 좋고 하나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잘 모르시겠지만 결혼하실 신혼부부나 아기가 어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파트에 돌봄센터가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아실 거예요. 언젠이 나갈 수 있으니까 안 믿기고 근데 삼기신도시는 거의 90% 이상이 다 돌봄센터 아파트에 들어갑니다. 기본이. 그러면 신혼부부한테 얼마나 인기가 좋겠어요. 신혼부부들이 엄청 기다리고 있는데 그건 공급을 안 하고 도려 신혼부부 특례 뭐 이래가지고 신사와 특례로 도심의 짐을 사게 만들었잖아요. 뭔가 잘못된 정책이겠죠. 정상적인 정책은 아니죠. 왜? 건설사 피해 품제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좀 피곤하고 좀 피해를 봤습니다. 보내는 게 뒤늦게 정부도 이걸 깨닫고 아예 더 이상 이래서 안 되게 또 판단했는지 모든 사람들이 자꾸 신도시 공급을 대놓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LH에서 공급하겠다는 얘기도 리스트 나왔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삼기신도시를 기다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삼기신도시가 언제 될지 모른다라는 막 언론들의 기사 때문에 멈춰됐던 것이 다시 발동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수요가 100이 있다고 하면 분명히 3, 40은 당첨 확률은 적지만 저거를 한번 내가 기다려봐야겠다 그러면 집을 안 사겠죠. 수요가 줄죠. 그러면 기존 시장도 안정효과가 있죠. 그런 게 이제 벌어질 것 같다 그런 것을 예측하시면 그러면 시장에 언제쯤 살까라는 건 답이 나왔잖아요. 그 공급 막창이 끝나거나 풍성할 때쯤 가격 조정이 잘 돼 있겠죠. 그 시점이 정확하게 살 때가 된 것 같은데 가격도 봐야겠죠. 그렇게 두 가지로 삼기신도시 공급 물량 공급택지 물량 그리고 정부가 전세대출이나 담보대출에 대한 정책 이게 딱 맞물리면 갑자기 내려가잖아요. 그 흐름은 보이잖아요. 그럴 때가 살 때라고 보고 언제라는 개념에서는 그 시점 그러면은 내년 초부터 내년 사이 내년 사이가 사기가 좋을 때가 아닌가 라는 말씀 드릴게요. 오래 사는 거는 연말에 혹시 조정했다면 오래 갈 수도 있겠지만 내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소형 아파트가 더욱 주목받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소형이라고 표현하는 자체도 좀 웃긴데요. 국민평이라는 게 왜 상괴냐면 1980년 초에 국민평을 32평으로 했거든요. 왜냐하면 다 사이 노인 가족이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키고 마시지만 2.5인이잖아요. 한 과구당 32평이면 좋겠지만 25평도 사는데 전혀 문제일 정도의 사이즈가 나오거든요. 다만 애기들이 둘이 있을 때는 4명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국민평형이 A형, B형이 있다고 봐야 되죠. 굳이 그거 소형평이라고 우리가 잘못 지금 패러다임이 잡힌 거예요. 가족이 둘이 있는 부모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국민이 아닌가요? 그렇죠? 그걸 자꾸 소형, 국민평형, 대형 이래가지고 이런 표현들도 사실 구토교통부나 건설부가 건설부는 없애죠. 구토교통부가 정부가 국민을 진짜 해야 된다라면 단어 하나도 신중해서 해야 되나 생각해요. 마치 소형평형은 집이 아닌 것처럼 작은 집처럼 그건 아니죠. 혼자 살면 그렇죠. 원룸 사실문도 많은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먼저 말씀드리고 25평형이 소형평이라고 얘기하는 건지 18평을 얘기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냥 32평이 아니면 소형으로 지금 취급이 된 것 같은데 그걸 선호하는 이유는 뭐냐면 가격 저항입니다. 25평을 살 수 있는 지금 32평의 가격이 넘었느냐에 올랐잖아요. 특히 서울하고 수도권은요. 그러면 가격이 저렴한데 들어가서 보니까 25평이 옛날에는 보호 건축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호를 많이 세워 기둥을 많이 세워서 짓는 형태였고 요즘은 기둥보다는 보호를 잘 놔서 하는데 기둥이 적어요. 그러면 예전 집들은 내벽이나 내력벽이라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분당 가면 분당에 예전에 일기심도 되신 것들은 주방 가기 전에 벽이 하나 있어요. 돌아가야 돼요. 그런 벽으로 많이 힘을 줬는데 지금 철군 철군 콘크리트들하고 기둥이 두 개만 서도 옆에가 펴줘 안정성이기 때문에 기둥이 별로 없는 신축공문들이 있단 말이에요. 기둥이 예전보다 적어진 거죠? 그러면 공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25평이면 전용이 18평이고 32평이면 전용이 25평 돼요. 7평 차이거든요. 똑같은 집인데 이 기둥만 없애도 2평이 나와요. 여기서 결정적으로 베란다를 확장하잖아요. 베란다를 확장하면 32평하고 안에가 똑같아요. 물론 32평은 베란다를 확장하면 또 35평이 되겠죠? 예전에 집들 구축들은 베란다에 있는 걸 지금 뜯기가 돈이 많이 들어요. 좀 변하고 애초에 확장한 게 아니라면 요즘에 나오는 소형들은 말이 25평이지 32평 같아요. 느낌이 이 차이를 먼저 아셔야 돼요. 소형이 소형이 아닌 거예요. 왜? 확장을 했으니까. 왜 확장을 하죠? 베란다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화초 키우고 빨래 넓고 목적이었어요. 건조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베란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옛날에 32평에서 느끼던 공간이 지금 25평이 느끼는 거예요. 그럼 25평이 소형이에요? 아니잖아요. 이런 단어 선택부터 우리가 좀 바꿔놔야 되겠고 신사임당 우리 구독자분들은 소형평은 더 작은 것 한 10평 이러면 소형평이 이해가 되죠? 구분을 좀 전달하는 게 서로 좋을 것 같고 그런 공법으로 인해가지고 사형문적이 넓어지는 30평의 효과가 있는데 가격은 32평보다 저렴하잖아요. 가격 부담이 적잖아요. 그리고 인구구조도 2.5인으로 됐잖아요. 모든 조건들이 저는 지금은 국민평형이 25평 26평형이라고 봐요. 지금은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모든 공간의 구조를 다 동선이며 이런 것들이 예전보다 훨씬 좋아져가지고 공간에 대한 쾌적감과 뭐라 하죠? 동선 같은 것들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소형평이라는 표현을 좀 알아올린데 소형평을 선호하는 이유는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중에 다 들어가 있죠. 이러리 하니까 살기 좋고 가격은 더 저렴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주용으로 하시는 분들은 소형평을 많이 선호하시고 소형평을 많이 선호하니까 투자 입장에서도 32평보다 32평보다 이쪽으로 갈까 이게 변화가 지금 상상 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아파트들은 소형평 25평을 대형평보다 많이 내는 형태로 아파트를 분양하면 잘 팔리죠? 그게 실제로 현장에 나타나고 이게 우리 트렌드의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요즘 부동산이 혼동스러우실 거예요. 생애 최초를 내가 다시 살아야 되나 아니면 3기 중도 기다려야 되나 근데 한양 기다려도 나오지 않는 것 같고 또 많이 보급을 하면 지금 기다리겠는데 좀 애들은 커가고 또 혼자 사신 분이나 이런 분들도 자꾸 임대료가 올라가고 이사가 이런데 막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피곤하니까 집값이 자꾸 올라오는 것 같으니까 막 이런 혼동스러울 시장이에요. 그런데 이 정상적인 가격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상승률자들은 더 오른다고 하는데 모든 데이터들이 여러분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게 정상적이라면 IMF OECD 이코노미스트 무디스 왜 경고를 할까요? 우리나라에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좀 이해되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주위의 집을 사고 싶으셔도 투자자분들은 빼겠습니다. 투자자들은 할만큼 벌만큼 버셨잖아요. 그만 버시기 바라고 자산관리했으면 좋겠고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아파트 10개 가지고 있다. 자산 좀 관리하시는 게 좋을 타임인 것 같고 무주택자분들은 때가 올 겁니다. 지금 2022년 말에 한번 왔었고 하반기에 2023년 하반기에 좀 왔다가 정부가 또 부양하면서 이게 했는데 여러분 아시는 PF 구조조정이 아직 안 끝났잖아요. 이게 트리거가 될 수도 있고요. 레바논 사태가 트리거가 될 수도 있고 하여간 국내 경제 펀더멘탈이 많이 약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다시 우리가 움직이려면 가계부채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모든 걸 종합해보면 더 이상 가격이 조정되지 않으면 가기 힘들겠구나. 이런 노인들이 다 같이 공유가 돼 있으니까 조정기가 분명히 오겠죠? 그러니까 편한 마음 마인드 컨트롤을 좀 편하게 아 이게 오르면 여기서 더 얼마라 오르겠냐 10년을 올랐는데 그거를 정부가 내려가는 걸 막아줬는데 이게 과연 12년째인데 그러면 그렇죠?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전세계 그러면 조정기가 분명히 올 것이다 라고 마음을 잘 다스리시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공급한다고 그러잖아요. 삼기신도시 공급하는 거 청약 열심히 하시다 보면 되실 거고 그 과정 속에서 말씀드린 대로 수요가 주니까 현대 집간도 조금 다운되겠죠? 조금 시간을 갖고 마음을 편하게 하시고 기다리시면 분명히 좋은 상황의 시장에 펼쳐질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조건 건강하셔야지 청약할 수 있죠? 건강이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